2월 25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자 오늘 주말인데 우리 주주분들 주식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주말 푹 쉬시면서 제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영상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이 수요일에 세력들이 의도적인 급등과 급락을 주면서 충격과 공포로 인해 많은 개인분들이 손절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고 지금 이 수요일에 던진 물량들을 천천히 도지캔들을 달면서 물량을 사들이고 소화를 하는 동시에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저번 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언급해드린 내용이 뭐였나요? 세력들이 이 가짜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찌라시로 퍼뜨리면서 개미들을 공포심리에 빠뜨려 월요일에 분명히 손절을 유도해 하한가로 만들고 이 물량을 다시 사들여서 끌어올릴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신성 델타테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20만원 라운드 피겨자리는 없지만 이 심리적인 저항대로 작용하는 이 라운드 피겨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강한 저항을 막고 큰 조정을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 정말 집중 대응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잘만 이용을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21일에 심리적인 저항구간 20만원대에서 바로 떨어질 거니까 비중 60%대로 매도 문자 드렸고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지금 구간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니까 신규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신규 진입 단가 제가 알려드렸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구간대별로 이 가격 구간 설정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구간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구간 안에서 매수 타이밍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좀 다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고 그만큼 제가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자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가 넘어가는데 이 급락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소통방 분들에게 급하게 알려드리느라 단기 급등으로 인한 차익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턴 이유가 차익실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기밀 사항이라 사실 아무한테도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월요일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 저도 어렵게 좀 받은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어차피 제가 또 대응해드려야 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세력들의 기법은 제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제가 딱 100명까지만 이번 주 가격 체크해서 대응 좀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120분이 신청을 주셔서 이거 좀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3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좀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이 문자들이 좀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죄송하고요 보내주셨던 분들은 신성 옆에 1이라고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들 먼저 제가 주말 간에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 초록 논문 철회는 아직까지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어요 철회가 된 게 맞다 철회가 된 게 아니다 라고 우리 소통방 분들이 논쟁을 하고 계신데 철회가 된 건 아닙니다 자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 즉 이 LK99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왜? 어차피 신성 델타테크는 재료와 상관없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세력들은 투자 경고를 이용해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찌라시로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심리까지 주면서 손절을 유도하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매도하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고 손절을 하면 안 되고 형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이미 신성 델타테크는 앞으로도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 지금 구간은 이 폭풍 전야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지금이야말로 매도를 하시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소리를 듣게 된다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차트를 보시면 월요일에 한 번 크게 회이크를 줬고 이 공포심리로 떨어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 먹고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당연히 이때 우리 개인분들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올라가는 양봉을 보면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또 모인 물량들을 세력들이 주가를 급락을 시키면서 이 악성 매물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천천히 변동성을 주면서 이 악성 매물대들 즉 우리 개인분들이고 이 물량을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손절을 유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지금 5분봉을 보시게 되면 모든 물량을 던지면서 과대낙폭 자리를 만들면서 이 주요 구간을 이탈시켰습니다 이탈을 시켰지만 이 밑에서 물량을 받아 먹고 거래량을 폭파시키면서 지금 다시 주요 라인으로 복귀를 시켰고 주요 매물대까지 계속해서 소화를 하면서 변동성을 만든 이후에 지금 이 구간에서 급등을 시키던지 급락을 만들던지 할 거예요 자 이 세력놈들이 정말 잔인하게 이 옆구간에 있던 매물을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소화를 할지 아니면 털어버릴지를 결정하게 될 건데 세력들이 이렇게 의도하는 이 시나리오가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신성 델타테크는 혼자서는 절대 대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만 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의미 나왔어요 자 28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28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정말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의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하시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물량들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했고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자세하게 보시면 윗고리 아래고리 도지캔들까지 상당하고 분명히 다음 구간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 이 초전도체 LK99를 만든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간접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이 20일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아이비 업계에 따르면 20억에서 8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K99 관련해서 국제특허 출원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이 LNS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지분을 지금 직접 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서울중앙법원 등기국에 통보를 하고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날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신규 발행한 주식 16,780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20억에서 80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을 해냈고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거나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산에 올라갈 때 똑같은 이치예요 자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도와드릴 수 있게 저한테 손을 좀 내밀어 주시면 자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게 만들어 드린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어쩌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격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되면 제가 그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그리고 내일 장중 대응 무조건 받아가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